재밌겠다 재밌겠다 디펜스전 아무도 해본 적 없는 디펜스전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엔 스페셜 매치 디펜스 캐릭터로만 하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스 캐릭터 대 디펜스 캐릭터 과연 어느 디펜스가 더 강력할지 방패대 방패대 겨울 대결입니다 어느 방패가 더 길지 어느 방패가 더 길지 어느 방패가 더 단단할지 어느 방패가 비브랴일지 비브랴 뉴밈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를 찌르는 전략 일단 딜이 많이 안 넘기 때문에 실제그론 이제 허를 찔러가지고 스페어를 많이 넣는 전략을 많이 부자합니다 위쪽이나 안쪽에는 자 이거 제가 발휘하죠 자 아 진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스페어는 오오오오 벌써 나플락스가 잡혔어요 예 정글거북이 떨떨 정글이가 원래 꼬부기가 안가죠 보통은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지금 누가 갈 디펜스 캐릭터가 없어요 이야 딜이 안나오니까 뭐하셔가겠다라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루카어 피슨님이 로우 레벨로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게임 할만합니다 아하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자 위쪽 하고 아래쪽 하고 실질적으로는 드로우 입니다 네 위쪽 하고 아래쪽 하고 위쪽에 빨간팀이 아래쪽은 파란팀이 많이 하긴 이게 아직도 깨지지 않는 이상 오우 야 여기서 어떤 매치가 나올지 자 디펜스네 디펜스 캠 어디가 비부량이니까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아 야 디펜스 캠 은근히 디펜스로 길 많이 나와요 자 실례가 안된다면 다음에는 힐 캐릭만 갈매하시면 힐 캐릭만 자 일단은 게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초 넣었구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예 죽진 않아요 네 죽진 않아요 네 야 나쁘지 않아요 야 크루니 잡히나요 야 잡혔어요 야 레벨업까지 되고 야 진화까지 됐어요 백한팀은 위에서 던점 파란팀은 아래에서 던점 아하 먼저 깨나요 깹니다 깨요 자 그러면 이제 매치가 됐거나 아래쪽 매치인데 아래쪽도 깨지나요 깨져요 야 양희성님이 레벨업이 너무 안됐어 이거를 뒤에 가서 레벨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충분히 레벨업 후 같이 짜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희성님께서 일단은 이제 펑두기가 빨리 레벨업이 돼야 얻은 기이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팀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위쪽은 일단 전략적으로 좋고 아래쪽은 초반에 레벨업 쪽으로 좋기 때문에 아래쪽을 먼저 컨접하는 파란팀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과연 엘지하이스 은근히 딜이 많이 나와요 은근히 딜이 많이 나와요 네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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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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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아이시타인이 양자역 포크 와 빨간팀 너무나 잘했어요 야 샤오븐 너무 잘했어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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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파란팀은 쉽지않는다 야 이거 바로 잡팀이다 야 검은색으로 진화가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거 야 이거 뭐 진화적으로 많이 딸리죠 양희선님 빠져야되요 이거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아아 하지만 빨간팀이 아직 모릅니다 레벨업 쪽으로 선점을 해야됩니다 지금 레벨업 쪽으로 선점을 해야되요 딜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레즈 아이키를 잘 못잡아요 그래서 거북왕으로 저렇게 해야지 딜이 어디서 나옵니다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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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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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팀이 야아 파란팀이 야 거북왕이 딜이 우나이트 쓰면서 잡아버렸습니다 야아 위쪽에 저는 야아 분명히 라프라시가 열심히 때리고 있었는데 카우타님께서 야 잡았어요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야 두루님 잡히나요? 잡혔어요 레벨업까지 허용시키고 말하셔요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야아 사월사님 일대일이 상대가 되잖아요 빠져야됩니다 빠져야되요 야아 야아 상대가 되나요 상대가 되나요 야아 어느 방어 케어 덧셀지 안 보는건가요 야아 사월사님 이길것인가 룬카 원피춤 게루트가 이길것인가 과연 야아 과연 과연 야아 야아 이제 싸움에서 야아 이거는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야아 좋습니다 야아 이거 빠지나요 이거 먹으니까 잡히나요 잡히나요 야아 잡히지 않았어요 야아 잡히지 않았는데 에너지를 먹어야 삽니다 야 살아요 살아요 예에 살았고요 그쵸 죽진 않죠 디펜스니까 죽진 않습니다 기대하세요 다음의 힌트입니다 기대하세요 다음의 힌트 말입니다 예에 아우야 파란팀이 많이 유일해졌어요 야아 아래쪽 아래쪽에서 지금 어쩔 상황이 거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잘 지켜야됩니다 잘 지켜야되요 그렇죠 전투라도 이게 잘 돼가지고 이겨야됩니다 아니요 그러진 않을거에요 이러전까지는 않아요 아 파란팀이 너무 잘 입고있어요 여기 방어 들어가야되는데 그렇죠 드디어 드디어 여기에 거북왕도 지금 레벨9가 되있어요 야 이제 끝났죠 이거는 이제 알수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자 자 스쿼드를 넣었어요 야 넣고 빠지기 넣고 빠지기 좋습니다 나는 방어를 하시는게 반응 좋습니다 야 빨간팀이 자 양이 성립 아아 잡히면 안됐었는데 자 자 어느 디펜스가 야아 야 1대3은 이기실거 없어요 근데 디펜스이라서 잘 죽지도 않아요 자아 과연 과연 디벨10K 디벨10K 역시 잘 죽지 않는다는거 인정이 됐어요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야아 이렇게 이제 드로우가 되지만 약간 슈퍼적으로는 빨간팀이 자 전투만 잘하면은 후반싸움에 충분히 밀리지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잘해야되요 땀 잘해야되요 땀 잘해야되요 땀 잘해야되요 과연 빨간팀이 선진할 것인지 빨간팀이 자 드디어 레지락을 먹나요 다른팀이 먹나요 자 변수고 왔어요 변수다 야아 야아 이게 바로 스킬다 라는걸 보여주는 우리 병환이님 야아 멋있었어요 이 게임 아직 안 썼습니다 아쉽습니다 아하 스킬을 여기 썼었나요 아아 더붕왕의 스킬은 여썼으면 안됐어요 아 아쉽습니다 자 왼쪽팀이 이기고 있어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디펜스이대 디펜스이기 때문에 이거 싸움만 잘해주면 충분히 킹산이 있습니다 충분히 킹산이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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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싸움을 이길지 기대가 됩니다 야 이거 지금 불리합니다 파란팀이 자 양이 성렬 빠져가지고 아아 잡혔어요 아아 딜을 유일하게 느끼는 방어캐 딱 잡혔다는거는 이거 좀 불리하게 들어갔다는 뜻이죠 유용합니다 지금 일단은 레쿠자 잡는 싸움을 포기했어요 딜이 안나오기 때문에 다들 허를 넣고 허를 찌르고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 딜이 들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딜이 들어가구요 자 아직 누가 이길지 몰라요 자 하하 좋습니다 잘 이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 왼쪽 팀이 이기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자 과연 디펜스로도 충분히 딜을 줄게 있다 충분히 딜을 줄게 있다 과연 레쿠자를 잡는 팀은 레드 팀일지 블루요템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죽으면 안돼요 죽으면 안돼요 죽으면 안돼요 죽으면 안돼요 아하하 이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하 자기가 잘 싸우는데 비부라는 비부라는 실드는 블루틈이었어요 아하 자 결정적으로 거부강 거부강 싸움이 큰 관건이 됐어요 거부강이 비를 유일하게 넣을 수 있는 비를 유일하게 넣을 수 있는 디펜스테이터이기 때문에 거부강 싸움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 그 레드팀의 거부강이 쪼금 네 레벨업이 늦게 돼가지고 좀 어려웠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더 단단했다 방패 대 방패 싸움은 블루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펭 네 쇼루팀이 승리를 했고요 자 한번 딜을 볼까요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디펜스 디펜스에서 이런 딜이 가능합니까 네 와 십만딜 십만딜이 세 명이에요 야 퍼덜이 아 3 23 3 4 5 6 6 5 5 5 감사합니다.